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 서현이와 함께 사진관 가서 사진 찍고 오늘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서현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서현이가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3시로 생각하고 잘하니까 지금 3시간이 다 돼갑니다 사라씨가 멋있다고 난리 좋은데 왜 왜 안어? 어? 버스 내렸다 화장실 화장실 갔다와 덤바 도착 유튜브 하면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어? 나랑 똑같은 거다 이것은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무도 가세요 좋아요 무르세요 오 오 아 이리와 여보세요 펜스님 설명드릴 거예요 친구랑 스트레이너는 히도애라를 찍은 거고요 기쁘고만하고 참고 즐겁고 하면서 총 5장을 고를 거예요 히도애라랑 다른 거 좋은 거 한 장 더 항상 각각 액자에 사진을 넣어드릴 거고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절대 웃기다 이쁜폼 잡아요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팔자만 벗겨보실게요 두 손 다 오케이 그대로 세 손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요 부탁 자 이번에는 이런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요 오케이 딱 포즈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좋다 한 번 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화나는 거 히도애라면서 화나는 거예요 두 분이 역사를 잘 보셔도 되고요 아 아 아 자 다른 퍼즈로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두 분 다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그런 거 같이 얼굴 맞대고 하나 둘 오케이 오 좋다 잘하십니다 오케이 딴 데도 가고 여기도 보고 오케이 오 좋아요 한 번 더 오케이 친구분은 뭐예요 자체가 되게 잘하십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내 끼가 되게 많으시네요 자체가 생겼어요 아 나 포즈 영상 찍은 거 같은데 이번에는 약간 귀엽고 섹시하고 다 할 거예요 원하셨던 거 포즈 다 하시시면 돼요 귀여운데 섹시해야 돼요 아 진짜 너무 웃겨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하나 둘 아예 뒤로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냐 두 분 다 저를? 네 이렇게 막 찍어도 되나 원래? 어떻게 했길래 아 이런 거 왜 하는데? 어 나도 그래 치톰샤 근데 저기 묶였어 그때 좀 재밌었어 그냥 내일이요?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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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어떠세요? 괜찮으시죠? 네 네 음 이건 몇 시야? 진짜 잘 나왔다 색감이 예뻐 저기서 편집하기 전에 조금 찜찜했거든 아 왜 편집하려고 해야지 뽀샵 할 거 그래 좀 그랬어? 이거 좀 아닌데 했는데 지금 기분이 좋아요 진짜 잘 나왔어 근데 흑백으로 주신 거 줬잖아 여기다 싹 적어도 되겠다 진로 이스팩 진짜 예쁘게 주신다 너무 이쁜데? 헐 헐 헐 헐 헐 헐 그리고ieren 헐 헐 학생 얘기 하고 그 땐 헐 CL